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아 엔지니어링 우크라이나 복구 전쟁 복구 관련주로 테마를 타면서 아주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작은 금액으로 조금씩 매수 매도를 공부하고 있는 줄인인데요 좋은 마음으로 좀 배당이나 먹을까 하고 들어갔는데 튀어주는 바람에 52.94% 먹었습니다 정말 튀는건 한순간이네요 상장사 유일 우크라이나 진출 회사라고 합니다 뭐 크게 그동안 장기주가 거동 보니까 크게 해먹지도 않았고 망하지도 않고 착실히 배당주는 기업이니 믿을만해서 들어갔었는데 테마 타고 올라가는 바람에 약간 매도를 해보았습니다 기념으로 도아 엔지니어링 상장사 유일 우크라이나 진출 전후 복구 사업 참여할 것 휴전하면 소다질 재건 관련 발주 물량 우크라이나 경험이 있어 유리할 것이라고 하네요 빠지면 또 사야겠네요 감사합니다